애플아! 애플망고! 애플망고! 안보기 이뻐! 새해 인사 왔어? 아이 이뻐! 우리 애플이 많이 컸네? 애플! 한터 엄마한테랑 자몽이 아빠한테랑 새해 인사 왔어? 새배 할거야? 아이 이뻐! 아이고 이뻐! 이뻐! 망고도 안아줘야지 애플이 안아주면 또 망고 우리 망고가 섭섭해! 아이고 우리 망고는 역시 아들이라 아들이라 무게감이 다르네 응! 망고! 눈물 자몽 많이 좋아졌네? 요즘에 간식 쬐꼽만 먹고 있어? 간식 욕심 많아가지고 응!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의젓해졌네? 블루 지지마! 블루 질투하잖아! 블루도 안아줘? 블루도 안아줘? 발동동동으로 한거 봐봐! 발동동동 블루도 안아줘? 아이고! 애플 방금 안아줬어? 우리야 동생들 오니까 또 긴장했어 블루 동생들 오니까 긴장했어 블루 동생들 오니까 긴장했어 블루 동생들 오니까 긴장했어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아? 애플 망고 오랜만에 봐서 좋아? 세배 받자 세배 받자 세배 받자 어디 우리 애플 망고 세배하세요? 한테 엄마한테 세배하세요? 자몽아! 자몽이가 큰일이 있네 우리 자몽이가 자몽이 덕분에 블루도 생기고 애플 망고도 생기고 아빠한테 세배할거야? 아빠한테 세배할거야? 아빠가 너무 조금만 해갖고 아빠한테 세배할거야? 세비망고 자몽이 왔다! 세배는 더 건강하세요 해야지 아이고! 애플이 핀팬이라고 지금 핀 빼버렸어 애플이 핀 빼버렸어? 핀 여깄네 핀 빼버렸어? 핀 빼버렸어? 핀 이쁘게 해야지 삼홍아 나 간져서 세배 받자 애플 어디갔어? 망고 왔어? 아빠는 된다 해야지 망고 왔어? 이리와 핀 이쁘게 해야지 핀 이쁘게 해야지 핀 싫어? 공주님 핀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쁘게 뭔낼려면 참으세요 하이 이쁘게 뭔낼려면 참으세요 아유 이뻐 아유 이뻐 많이 컸네 자기 애플이 병원 같아 왜? 애플이 간식이 많아가지고 망고랑 같이 간식 먹으면 막 욕심부리고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병원 같아 응? 욕심부리고 식탐이 많아가지고 망고는 자기야 망고는 애플이한테 양보하는데 애플은 양보 안하는데 너가 막 혼자 많이 먹으려고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렸다는 거야 놀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봐 괜찮은건 검사했네 애플이 놀랬겠어 애플이 천천히 먹었지 애플이 애플이 간타가 자꾸만 애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한타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타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타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망고 나눠주라고 소리냈어 망고도 새해 하자 새해 주자 한타 엄마 한타 엄마 세 배 받아야죠 한타 엄마 한타 엄마 애플이 애플이 이렇게 욕심 많아 만고 안 왔는데 애플이가 이렇게 사이로 끼어든거야 왜 이렇게 찍어 내가 이렇게 찍어 애플이 망고 애플이 망고 애플이 망고 애플이 망고 자몽이가 기특하네 자몽이가 기특하네 자몽이가 기특하네 애플 망고 불러 다 났고 자몽이 아빠가 기특하네 봐봐 애플이놈 엄마 품이 안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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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배우면 산전해버렸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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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엄마 품이 부족하네 엄마 품인데 우리 망고가 이쁘 자몽씨 자몽이 아빠 세배받으러 갑시다 세배받으러 갑시다 아이고 우리 애플이 망고 왔어? 저기 자리야 눈치 빠른걸로 먼저 올라가있어 눈치 빠른걸로 아뇨씨 아뇨씨 아하하하 우리 인사하러 왔어? 애플이 망고 어 애플이 이리와 애플이 엄마가 안아줄게 애플이 안녕 아하하하 난랜씨 아하하하 난랜씨 나 또 엄마가 엄마가 짜장하고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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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가 다녀 물질 안돼요 장훈이 아빠 좀 치우고 계세요 아하 아하 난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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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랜씨